제가 하나 드릴게요 너무 저 진짜 감당 받았거든요 지금 이거 진짜 남자들이 하니 쉽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가면 있으면 이렇게 상처가 되죠 제 진짜 뭐 우리 많이 봤어요 저는 진짜 그래서 야 되게 혼자 계신가 남편이 좋았는데 남편분이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건 진짜 상당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되게 밝으시고 늘 볼 때마다 그랬는데 그럼 저 하나 이제 포옹을 했으니까 두 분이 한번 이 자리에서 한 분이 포옹을 했고 포옹과 이런 생각이 제가 기억하면요? 이게 진짜 남자가 이거 진짜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라든지 표현하면서 한번 진짜 멋있게 한번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또 보니까 한번 저러봐도 괜찮고요 자 한 말씀하세요 이제는 여자분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고맙고 네 나한테 종효가 좀 승리시려 아 또 참 참 하셨네요 왜 그런거죠? 네네 한국이 좋아해 할 수 있게 지지해줘서 정말 앞으로 남편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